다운이 형 영원히 사랑할 거야 여자는 꽃이랍니다 내 눈 봐라 오! 한 끼가 올라왔어요 지금? 탈 박아두는 소리가 났는데 형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 게임이 끝났어요 돌려! 시간에 살기가 이건 왜 이렇게 간절한 거야 음악의 진을 차지한 안성훈씨의 우승특전곡이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큰데요 안성훈의 은인 함께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다가온 고마운 사람이 있죠 힘이 없는 내게 와서 손 내밀어준 사람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 보니 고마운 사람을 잊죠 하지만 반가운 봄날처럼 만나야 하는 사람 그대가 은인입니다 영원한 은인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에 내가 살아갈 날에 내가 살아갈 날에 잊을 수 없는 사랑 그대가 은인입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대를 위해 영영 마르지 않는 사랑을 드리리 드리리 이야, 휴대장 소리 좋아 소리도您이 널 들어 지난 날을 문득 되돌아보는 그대의 따뜻한 맘이 나에겐 한 줄기 햇살처럼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대가 은인입니다 영원한 은인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에 내가 살아갈 날에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대가 은인입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대를 위해 영역마르지 않는 사랑을 드리리 나는 그대를 위해 영역마르지 않는 사랑을 드리리 나는 그대를 위해 영역마르지 않는 사랑을 드리리 저는 그대가 은인입니다 저는 그대가 은인입니다 나의 은인입니다